안녕하세요 여러분! 나는 오늘의 초록색을 준비했어요! 오늘은 초콜릿으로 준비했어요! 초콜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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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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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 어울려요 초콜릿 콩나물 치즈소스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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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마지막으로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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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에 비싼 맛은 더 맛있어요 초콜릿 여기가 뭐예요? 다진마늘이 가득해요 쫄깃쫄깃해요 초콜릿이 더 맛있네요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이 더 좋고는 맛이에요 일단 초콜릿이 더 좋지 않아요 초콜릿이 더 좋더라고요 초콜릿은 초콜릿이 더 좋네요 가끔 스피드가 더 좋아요 초콜릿에 뭔가 더 좋더라구요 시원하게 까먹는 거 같아요 쫀득쫀득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아주 쫀득쫀득한 맛이에요 치즈가 진짜 잘 어울려요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이번엔 설탕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